라이딩으로 죽이자. 하나 둘 셋 주원아 쪼 내가 널 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대가리에서 땅코되면 어쩌노 이거 누나 와 와 아 짜증나 밥 먹고 술 먹고 일어나겠어 아 치킨 밥 먹고 옆에서 못 먹었어 짜증나 무슨 미션이에요? 배그가 힘드나? 어? 걸, 뽀, 미라클 치킨 먹기 미션? 듀오 치킨 미션? 각방 천 개 하게 됐습니다 감성이라 미션이 뭐예요? 치킨이 각방 천 개라는데? 대신 누나 오더지? 어 내 오더로 치킨 시 각방 천 개 어 습싹 먹고 우리 빨리 쬐집시다 쬐집시다가 뭐야? 누나랑 오래 있으면은 기 빨려 아 털리퍼 같기도 하고 야 나도 기 빨려 나 오더할게 에? 수중 가자 수중 나 저기 가보고 싶었어 별로 안 가봐가지고 꼼꼼히 왔어 아 울다 누나 많이 오는데 이거? 많이 온다고? 3명, 4명 아 이제도 우리 잡을 수 있잖아 너 어디 갈 건데? 나 그냥 누나 쪽으로 안전하게 붙을게 누나 어 나 여기 내릴게 옆집에 내려주라 오오오오오 나 기절 될 뻔 나무에 걸리 우리 옆집에 봐야 되는데 애들 여기 여기 내렸어 어 그 어 던진다 던진다 닫겠냐? 누나 구상먹었거든? 둘 온다 누나 셋 온다 아 이거 한 명이구나 아 이거 네 명 하나 쪼지 딱 뒤로 온다 내 뒤로 내 왼쪽 하나 넘어갖고 어 던진다 와 와 이게 나한테 들어오네 가니까 어 뭐 팀키를 할래? 미치고 팀키를 했는데? 내 기준 오른쪽으로 갔다 우사기준 오른쪽 왔다 나 또 왔다 살려줘 오호 당이다 말을 잘 치 너 나 너무 무서웠어 저기 내면이게 나 너무 무서워 어 좀 치는데? 아 나 사이가와 함께라면 아 걸 보고 더 설렌다 아직 서클이 안 바뀌었는데 일단 가고 있자 누나 6배 필요하심? 8배 필요하심? 나 6배 있으면 좋아 8배는? 필요 없어 왜? 나 8배 안써 안쓰다고? 안써도 너보다 잘해 샷은 너가 하시면 좋거든? 근데 뇌가 더 뇌가 낫지 않나 차고해서 둘이 열심히 막아보자 차도 안에 넣고 살리고 옆에 옆에 차 쏘는거 조심하고 야아 어 나 쳐줘 아하하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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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차한테 살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여기 잘 막아보자잉 우리 여기 2번 능선 연막 친다 우리한테 작업한다 응 오샷 쪼땟다 왔다 떼가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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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두 대 응 적어도 표지 한 명 한 명 내놨다 어 수리장 들어오다 쪼댔다 아 버텨 누나 쪼땟다 아 버텨 누나 떼가댔다 나 1층에서 벨 막아볼게 아 수리타 개 던지는데 누나 또 들어온다 쪼땟다 괜찮지? 떼가댔다 떼가댔다 아 나 올라왔는데? 계단 올라왔는데 누나? 어떻게 올라왔어? 나 어떻게 올라왔지? 나 보고 있었는데 아 수리타 아 얘 어떻게 올라왔어? 와 진짜 누나 아니 난 1층만 보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 계단 창문으로 올라갔네 뭐야 저거 그 계단 쪽에는 저 창문 내가 안 봤지 아 나 너 오도하는 거 어색해 오도 안 하니까 원래 원래 누나 왕년에 오도수였잖아요 누나 오도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 그 옛날에 그거 사티어가 오도하는 대회 했었거든? 응 꼴뜨겠어 아 근데 그 팀이 좀 그랬어 동선이나 운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딱 사티어야 누나 가시는 무슨 소리야 지금 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차고하고 있는데 차고하고 있는데 지금 짜 아이그 아이그 아니 안전하게 지금 자원들 가고 있잖아 고차 보러 가고 있잖아 지금 아 차가 없어가지고 너도 나랑 똑같아 오도 그때 너 오도를 해봤는데 나랑 비슷했어 아니 나는 오도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때 나랑 듀오로 했었 어 앞에 사람 어 앞에 누가 사람 있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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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번가 너가 죽이자 어 나 라이딩으로 죽이자 하나 둘 셋 누워놔 줘 어 아 왔어 내가 널 쏜 거 같아 그러니까 내 대가리에서 땅코되면 어쩌노 이거 누나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너도 원래 솔코드를 못해 솔코드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앞에서 걸적거려 너 없었으면 잡은 거였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제가 오도 한번 할게요 어때 누나 좋아 오도 좀 해줘 나 진짜 오도 못하겠어 누나 앞에 적 내가 해줄 건 응원밖에 없어 뒤에 흰 형마가 뭐야 아 꼭대기 아 엎드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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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이거 원래부터 이 예경대에서 다 돌찬은 어 인정 얘네 어차피 빠지면 얘도 다 내려와야 돼 맞잖아 엎드리러 아 다 보이네 엎드리러 누나 엎드리러 얘네랑 같이 가자 서클 빠지는 거 보면서 같이 가자 서클 빠지는 거 보면서 같이 가자 능선은 능선 또 있다 에라이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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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길 만들어줬다 길이요? 이거 문화가 더 우도 잘하는 거 같은데? 아니야 너가 더 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너무 어렵다 왜 그래 문화 보정 예? 보정기 필요하심? 아니 아 이래서 면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운전 하하하하 아 네가 무거워가지고 뒤로 기우자 이거 봐 차이가 앞으로 안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현실이 아니야 미쳤네 이거 하하 하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레그 레그인 것 같은데 다시 담아 하하 아 이제 풀렸다 아 근데 진짜 안 가지더라니까 미라클 머리 무거워서 그러는걸 아 저 그 차가 뒤로 쏠려 캬옥 아 어이구야 하하하 에미 사고다 레그다 에미 사고다 내 차례 오빠 가둬 레그다 너네 나 구해라 아 아 아 아 짜증나 어 살건 제가 먹었다 하하하하 내가 구해줄게 죽지마 봐봐 너 괜찮니? 어 누나 끝판 문 열어줘 알았어 알았어 열심히 기워 기워 올라와 올라와 아니 그 안쪽으로 문 열어주면 안 되나? 아.. 하하하하 나다라다 키에 먹을 거 있으면 더 온다 판차 들고 오는데 조졌다 나 그냥 조졌다 판차 들고 온다 야 어떡하.. 미친.. 피 갯빈데 정리할래? 뭐 깐다 뭐 깐다 와줘 아 뭐 깠다 뭐 깠다 짜세 잡아 짜세 잡아 온다 온다 위에 판차 빠져 판차 빠져 아 나 조졌다 총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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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팔밖에 어 총알이 어 잠깐 미안하다 걔.. 찼나? 아 애들 왜 판차가 많아 오늘도 나왔다 명원을 낚으라 미안하다 우와 이게 뭐야 차이가 나도 판차의 목소리 아 왜 이렇게 방금 어렵냐 렉테라 우리 듀오 늦으면 안 되겠다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나 맵 바꾸고 진짜 한번 진짜 막판 진짜 찔나 우리 이거 안 되면 우리 헤어집시다 진짜 우리 어디 가요? 리포카 갈까요 리포카? 아 듀오인데 좀 사운드 갈 걸 그랬나? 돈 받았나 무슨 미션 받았나 와이라도 ㅋㅋㅋㅋㅋ 그리고 집중한다 진짜 진심을 할게 나도 이제 막판이야 생각하고 빨리 게임 해 볼게 근데 왜 리포카 왔는데 서클 강랑 걸리냐 버그인가? 여기 애들 두 명이 있다 같이 쏠래? 2번? 네 확인 네 저기 안되겠는데? 왜? 파킬이 안되잖아 같이 눕히고 박으면 되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살리는거 죽이고 알템 먹자 지붕 살렸다? 핵이다 핵이다 넌 넌 없다 예? 핵이요? 응 지지하게 돼 개못해? 어 블루칩 무슨 송신기 이거 먹어도 아싸 이번만 치킨 먹고 유튜브 올려야지 미라클을 구한 걸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똥 싸다가 딱 한 판 자리 제거 올려가지고 이제 또 권밀미 만드는 거지 권밀미 또 만들어야지 이게 진짜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진짜 고지 곧대로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올리면 진짜 내가 훨씬 더 잘하는 줄 알아 오! 그렇다니까? 아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그걸 인정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비슷한데 원래 근데 유튜브 그런 걸 잘한 거면 올리는 곳이 다 봤잖아 그러니까 하.. 써클이 이게 안 끼네 여기 골 쓸만한가? 이번 골 쓸만한가? 가자 여기가 쓸만한가? 아 여기 나쁘지 않네 괜찮지 누나 이거 자리 너무 좋은데? 누나 농생이 픽한 이유가 있다 근데 얘네 온다 두명 하나 더 있다 가까이 더 가까이? 야 피 먹어야 돼 야 누나 뭐야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? 어, 나 피... 잠깐만 살렸나 있는 거 몰랐어?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갔다 왔는데 나 블루칩 문어 송신기 있거든 얘네 끝났다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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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 이렇게 돌아와요 어서 나 이 리스트를 다시 먹어 누나 내 내려오면서 볼게 아 오면서 봐줘 있을 걸 한 명? 몇 번이었냐면 힐 봐 아 누나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다샤 옆에 확인 너 진짜 먹을 수 있을까? 응 둘이다 둘이다 다시 살았어 우리 어디 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쓸만한가 이건? 돌려야 될 거 같지 않아? 오케이 아 쟤네가 간다 아 쟤네가 간다 근데 위로 올려 아 쟣 아 쟣 아 쟨자 양룡이 뒤에 둘? 하나 개피야 술탄 있어? 네 있어 양룡 밑으로 굴리면 다 죽을듯? 아하 암튼 맞다 나이스 와줘x3 여기 누나 있는데? 누나 있는데? 어디? 야아아아아아 괜찮나? 나이스 와줘x3 빨리 빨리 얜 올랐어요 누나 해줘 치킨만 먹으면 되잖아 맞잖아 내 체에 쑥 타면 아닌데 와 1대1 와 1대1 아 아 아 우리 누나 유튜브 가면 어떻게 하니? 이거 내가 치킨 먹어가지고 아 내 말이 아 나 위로 올라가려다가 너 땜에 내려갔는데 넌 올라갔더라 걸고는 이네 신이 한숨 누나 살려줘서 고마워 내가 살려주려고 내가 살려주려고 송신기 챙겼지요 나 그래도 너무 고생했다 수고하세요 누나 고생했어 고마워 고마워 아 요즘 너무 쉬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어우 탄약 버스 구멍 eping laud